아 요즘 누구 뭐 만나는 사람이 있냐 없죠 없어 예 그 뭐하니 촬영하고 계속 촬영하고 운동하고 뭐 그러고 있어요 자기 또 어떤 그 삶을 인생에 대해서는 빨리 어 김영화 감독이 김영화 45세 가라고 조금 너무 이르다고 네 뭐 이정지 형도 나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결혼한 사람들이 없어 더 그 현실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 어 근데 뭐 그래서 바쁜 것도 바쁜 거지만은 이제 해야지 그 아버지도 뭐 주변에 보면 뭐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뭐 손주도 이렇게 사진에 담고 어 그쵸 다니는데 부럽더라고 요즘에 가장 큰 이슈는 그거죠 빨리 결혼해라 빨리 누구 좀 만나라 네 그게 올해부터 아주 강하게 내 이야기 주제가 됐죠 외모적인 이상형은 있었는데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친구처럼 평생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냥 뭐 하늘에 맡기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뭐 어떤 뭐 후덕해야 된다 뭐 여자는 뭐 내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지만은 이제 고루하다 그럴까 나도 뭐 그런 생각 같지는 않고 어 그런 애교 있고 좀 센스 있는 여자 그런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어 음 감사합니다 네 이건 뭐죠 아 미리 시켜놨네요 어 내가 시켰어 어 그래서 양갈비를 어 어 양갈비를 하하하하 하하하하 또 매일 운동하는 거 이렇게? 그쵸 그렇게 유지해야 되니까 영화 또 특히 출날 때까지는 네 15월 셋째 축가님 땡큐 땡큐 캐나다 갔다 오더니 영어가 늘어가지고 하하하하 소소한 거리도 이렇게 땡큐 하고 별로 안 하네 하하하하 하하하 큰일 났어 이거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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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